한화건설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10만세대 신도시 첫번째 단지 입주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라크 전후 처음 들어서는 아파트가 공개돼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주기념식에는 이라크투자위원회 사미알 아라지 의장을 비롯한 정부관계자와 한화건설 우승권 본부장과 임직원, 비스마야 신도시 아파트 계약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입주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10만세대 59개 블록 중 첫 블록인 A1, A2 블록의 완공을 기념하고 첫 단지에 입주하는 계약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계약자들은 입주세대의 열쇠를 건네받고 아파트 내 외부를 둘러봤으며 이라크에 들어서는 첫번째 아파트 시설에 큰 관심과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화건설은 이라크 신도시 건설공사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이라크 최초의 도시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계획입니다.